이건 아닙니다 자 첫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안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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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수장 안교수라고 합니다 본방송은 격일에 한 번씩 방송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본방송하는 날이죠 어떻게든 급생망으로 켰던거구요 자 저그전에 한 번 종합선물세트 한 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선물세트? 종합선물세트? 종합선물세트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유닛 종합선물세트? 조합을 많이 갖춰가지고 이겨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어떤 유닛들의 어떤 조합과 어 그런걸 보고싶다는건지 제가 지금 약간 좀 어 헷갈리긴 하는데 음 예? 뭘까요? 과연? 한 마리씩 다 뽑는거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여러가지의 어떤 유닛들을 뽑아서 다양한 어 종합 전술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건지 음 조금 헷갈리네 trigger 화려하게 이겨드리면 됩니까? 그건가요? 나 잘 모르겠다구 쌀거 같다구 사람이 12투네 그러면 실홥니까 이 양반 왜이래 골 때리는데 유닛을 종합적으로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유닛을 전술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색깔을 다 보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네요 유닛 한마리씩 한마리 찍어놓고 이기는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맞죠 맞는 말 맞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예전에 미션중에서 유닛 한마리씩 다 뽑고 백화점 프로듀서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랑 약간 헷갈렸는데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좀 더 퀄리티있고 좀 더 실력이 필요한 그런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했습니다 완벽히 말이죠 가슴 오늘 일단 올려주고 종합선물세트 그거랑 좀 더 잘 되버린다고 까부 돌아가죠 저거는 아 으응 발성되어 줍니다 로봇 조금만 더 발성화시켜주고 발 넣어주고 자 4대 현재 세레시로 여기다 폈네요 어? 종합선물세트라 상대자 레어는 확인했고예 에트 원 마 일단 첫번째 발업질러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이래에에에에에에에에 첫번째 발업질러 준비해 주고예 공이라도 찍어주도록 하죠 많은 손님들이 좀 요가 되네요 그죠? 길러 조금만 더 생산해 주고 그럼 아낌없이 생산해 줍니다 바로 조금만 더 로봇 조금만 더 스파이오가 더 확인했고예 질러 생산해 주면서 스파이오가 더 확인 된 상황 로봇 조금만 더 스파이오가 더 확인했고예 깨끗이 로봇 조금만 더 로봇 조금만 더 기록을 로봇 조금만 더 로봇 조금만 더 로봇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바로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구 급할거 없다고 그럼 지수해주고 버스 생산해주고요 발업 됐나요? 발업 출발합니다 자 첫번째로 보여드릴것은 발업 출렛입니다 발업 봉투 들어가고있죠? 발업 들어갑니다 첫번째 턴이에요 발업 질러 들어갑니다 컨트롤샷발로 잠시만 해주고요 드론 조금만 찝어줘야겠죠 맞습니까? 마스피를 이럴때는 드론도 찍어줘야 된다는거 강의사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첫번째 턴 질러서 끝나면 안됩니다 그러지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짓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할짓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짓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끝나시면 안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바바입니다 허이허허이 홀리 딸라일러이 요세계라 플라 해주고요 바로 그러면서 트리플라에서 꽂아주는 모습입니다 스파이어만 한번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트리플 먹어주고요 그러면서 기바망이 후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파이어날려주고요 정신 못참을 만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유닛을 쓸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예 예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걸로 끝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크기가 남아있군요 예 오바바는 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렐레펀 뒤쪽으로 좀 박아주고요 그러면서 게이트 몇개까지 여섯개까지만 늘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6,7,8,9,10 해줬고요 아직 지금 스템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보조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커세어 들어갑니다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일단 잠시 멈춰주고요 아직 공유럽 안됐나요 안됐네요 보조력 조금만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개까지만 날려두도록 하죠 예 공유럽도 완료됐고요 어 본지 쪽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좀 오바 아닙니까 말씀드렸어요 공유럽 됐을 때 죽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공유럽 된 순간 너는 죽는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있다 어 어 너는 이미 죽어있어요 공유럽 됐습니다 공유럽 됐어요 쨍 쨍 쨍 쨍 쨍 쨍 쨍 쨍 바로 그 다음 스텝은 5,6,7,8,9,10 파우드라곤입니다 예 아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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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마시카가... 이거 안 되는데.. 어어...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안 들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제 지금 발업 질러지랑 코스키 공유럽 짝짝이 들어갖고 지금 다음 파워 드라곤에 지금 다음에 지금 또... 어? 리커세어리버의 캐리어에 세트가 다 남아있는데 홀리앤드 딸라일레 홀리앤드 딸라일러